시즌2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의 내용을 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시즌2 이런저런 말이 많았던 카트라이더지만 시즌2 업데이트가 하루 남은 만큼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시즌2는 WKC 월드카트 챔피언십 테마입니다. 테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번 업데이트는 모터스포츠를 모티브로 했고 WKC의 모든 트랙은 실제 서킷을 제안한 스피드맵입니다. 신규 트랙은 총 4종으로 WKC 코리아 서킷 WKC 일본 서킷 WKC 브라질 서킷 WKC 싱가폴 서킷이 출시됩니다. WKC 테마 외에 아이템 트랙 이정도 출시되는데요. 빌리지 시청광장과 빌리지 산대바람 공원 트랙이 출시됩니다. 매 시즌마다 6개의 트랙이 추가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이템 트랙 2개는 베타 테스트에서 공개된 트랙이기도 하고 기존 원형류 트랙과 큰 차별점은 없는 트랙이거든요. 베타 때 트랙 다 보여주고 조금씩 풀어버리는 유형이 좀 아쉽긴 해요. 카트에 관심이 있는 유저들일수록 이미 봤던 거네? 하면서 기밑에 버립니다. 신규 캐릭터는 WKC 테마에 맞춰서 데릭과 오리온 로드마니 티에라가 출시되고요. 기존 캐릭터들도 테마에 맞춰 다양한 캐릭터 스킨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시네마틱으로 공개된 카트는 흑룡으로 보입니다. 레이싱 패스를 통해 렉카와 원작에선 스토커로 불린 킬러를 획득하실 수 있고요. 시네마틱에선 블랙마크 하운드와 같은 차량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팩토리 테마 시즌 1 트레일러에서 시네마틱과 일러스트 등에서 공개된 빌리지 그래피티 웨어 루프 메탈로더 흑기사도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티저에서 나왔다고 해도 100% 출시되진 않을 것 같아요. 당장 프리시즌 라이브에서 디렉터님이 타고 있던 스파이더 카트도 아직 출시가 안됐기 때문이죠. 이 계정은 저희 운영팀 계정이기 때문에 테스트용 계정으로 모든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여담으로 이제 카트 성능 동일화는 업그레이드로 차별화를 두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업그레이드도 역시 쓰는 조합만 쓰다 보니까 결국은 같은 조건에서 크기가 작은 차 위주로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시즌 3에서 꼭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되겠네요.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풍선 업데이트입니다. 풍선은 판당 하나씩 소모되는 아이템이고 루찌를 통해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풍선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다양한 효과를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서는 풍선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풍선 업그레이드는 카트 업그레이드와 마찬가지로 루찌로 확정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미사일을 막는 효과만 있던 원작과 다르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스피드전 자동 게이지 충전이 올라가는 효과까지 넣어줬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실 때마다 새로운 효과가 추가되게 됩니다. 스피드전의 자동 게이지 충전 속도가 올라가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이게 되게 의아한 게 스피드전 코어 유저들은 풍선이 시야에 방해돼서 치장 아이템을 그닥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도 원작을 경험해본 유저 기준이어서 그런 걸까요? 게다가 앞으로 다른 치장 아이템에서 어떤 새로운 성능이 추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더욱 불안한데요. 페이 트윈이 아니라고 해서 유저들이 결코 이런 방식으로 성능 차이를 두기에 바라진 않았거든요. 원작에서부터 유저들의 성향과 선호도를 분석해서 신작에 반영하고 과거부터 받아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했어야 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어째서인지 원작과의 차별성과 새로운 만으로 어필하고 있다는 점은 좀 넌센스로 다가오네요. 꼭 그래픽 옵션에서 인게임 풍선 숨기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장이 출시됩니다. 원작을 경험한 분들이야 오랫동안 해왔던 만큼 필수 커맨드 다 알겠지만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처음 접하는 해외 유저가 더 많다고 하니까요. 한국분들보다 해외 분들이 정말 많이 플레이를 해주시다 보니까 반드시 꼭 필요한 업데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기술을 선택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고 스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커맨드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큐비어까지 지원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직선 승부같이 리그에서 보이는 신기술들도 연습장에서 배울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으로 L2 라이센스가 출시됩니다. L3에서 L2로 라이센스가 확장됩니다. 라이센스는 앞으로 실력 검증을 위한 장으로만 이용된다고 하네요. 프로 라이센스까지는 아니더라도 L1까지 업데이트가 되는 걸 기대하는 건 욕심일까요? 무한보스터 모드가 출시됩니다. 사실 이 모드가 팩토리런 보다 더 일찍 출시되었어야 할 모드가 아닌가 싶어요. 팩토리런은 음... 뭐 할 이유도 없었고 맵도 원형 트랙 하나뿐이었잖아요. 유저 입장에서 솔직히 너무 재미없었어요. 반면에 무한보스터 모드는 원작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모드였고 실력이 부족한 유저라도 속도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모드였습니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무한보스터 모드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만의 색깔을 입혀서 재탄생했습니다. 원작과 다르게 드리프트 이외에도 다양한 규칙으로 무한보스터를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터케될지 모르겠네요. 유저들이 만든 스티커를 구매, 판매하는 스티커 마켓이 추가됩니다. 이거 베타 때부터 유저들이 리버들이 잘 만들었는데 공유가 안된다고 불편하다면서 피드백 줬던 부분이에요. 스티커 마켓에서 사람들이 올려둔 스티커를 500루치로 확정 구매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는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스티커 하나만 잘 만들어도 루치 부족할 일은 없겠죠. 달로드한 스티커는 수량과 기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량에 맞게 리버리 자체를 공유하는 탭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시즌2는 방탄소년단이 만든 BT21과 콜라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메이플스토리 콜라보처럼 상점에 아이템만 추가되는 형태가 아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외에도 리플레이 기능 추가 그랑프리 개선등이 이루어지는 5월 11일 시즌2입니다. 그랑프리는 시즌1 그랜드마스터 등급이 4명밖에 없었던 만큼 당연히 개선되어야 했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시즌2 업데이트는 거의 한 달만에 업데이트고 비중이 꽤 큰 업데이트인 건 맞아요. 그래도 리버리나 엽수짱같이 급한 개선사항들은 빨리빨리 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원작을 경험해본 유저들은 목말라 있고 미완성인 게임이 하루빨리 나아지기만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업데이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쭉 업데이트하기보다 일주일, 이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쿠폰 이거 고정 댓글로 적어둘 테니까 아직 못쓰신 분들은 확인해서 아이템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W퀸 시스템와 기대하니 성공을 기도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